우의 문제를 제가 자주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이런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2024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선거를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집권에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내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거대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대한민국 전체에 일어나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친명세력에 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장기 집권 이 문제를 예상한다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친명계와 특히 비명계의 반황 비명계의 아우성 비명계의 울부지점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뭐 핵심이 있게 나치를 닮아간다는 표현이 조금 거칠지만 나치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냥 일체의 이견이라든지 반대의 의견은 허용되지 않고 그냥 독주 내지 폭주한다. 당권을 장악한다들이 독주 내지 폭주하는 분위기다.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다 무너진 거다. 이 이야기를 그냥 대변하는 것이 바로 나치를 닮아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이 개딜들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해 가지고 당헌당규를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총선 경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고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그런 제도계획입니다. 그리고 총선 경선에서 현역위원회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안을 통과시키는 이것은 다 이제 비명계를 다 청소하고 그리고 친명계의 그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에 공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그냥 이번에 통과시킨 겁니다. 당헌당균은 총선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총선 1년 전에 제도계획을 완성해야 된다 하지만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공천 전에 그냥 이렇게 서둘러서 다 법균한 걸 바꾸는 겁니다. 마치 2020년도 4.15 총선 이전에 위성정당법을 2021년도 12월 달에 문희상 국회의장 이름 주도해가지고 무리하게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큰 특징은 제도를 무력화하는 부분에 사람들이 아무런 양심의 끄리낌이 없는 겁니다. 법이 있더라도 그냥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필요하면 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헌당균 이런 것도 그냥 존재하지만 항상 뭐죠 특정 정파의 이득을 위해서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한국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도는 힘을 가진 자의 입장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당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체들 같으면 이제 개딸 등 강성지지청 표심이 더 강력해지게 됐는데 비명계에서는 친명계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꼼수까지 써가면서 당헌을 개정했다. 꼭 같은 일이 2024년도 총선에서 더불음주당이 압승하게 되면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장기 집권을 제도화하고 더욱더 공고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모든 제도를 다 뜯어 고치겠지요. 그래서 이러면 더불음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상세하게 지금 다루는 겁니다. 왜 이것이 대한민국의 일이기 때문에. 변제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당헌 개정권을 통과시켰는데 내용이야 권리당헌 강화 현역 의원의 여러분들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안인데요.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 방식이 꼼수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명계 여러분들 당대표 선출법과 관련된 당은 25조하고 내년 총선 공천율을 다 받는 당은 100조는 완전히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표결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걸 다 뭉쳐서 포기를 붙였으니까 비명계에서는 어떻게 당신들이 그럴 수 있냐. 한 원외 중앙위원은 나는 대위원제 개편에는 찬성하고 공천율 개정에는 반대하는데 무조건 둘 다 찬성 또는 반대를 찍으라니 당황했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인데 투표 방식부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어차피 중앙위원회 구성이 당 지도부 입맛대로라면 당원 개정은 예상했었다. 투표 방식을 보고 뭐 이런 꼼수가 다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다 이제 이렇게 꼼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4년 총선 이후에 지금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상황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겁니다. 이분 말씀 잘하셨네요.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인데 그런 거 별로 관계없는 겁니다. 필요하면 다 뜯어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그런 겁니다. 민주주의 여러분들 정도나 차이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이렇게 뭐죠 후퇴를 해버린 거죠. 투표 방식을 보면 뭐 이런 꼼수가 다 있냐 이렇게 한 사람이 기자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에서 전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공천에서는 다 학살은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지한 오선 의원인 이상민 의원이 이제 미리 알아가지고 뭐죠. 탈당을 해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있는 친명계 외의 인물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동안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공병호 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흔히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름 나온 비명계가 당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한번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 보시면 이분이 삼선 의원이죠. 이원욱 하성에 아마 지역구를 둔 분일 겁니다. 하성에 지역구를 둔 분인데 보시게 되면 반대토론에 나선 이원욱 의원은 직접 민주주의가 가진 폐해는 로마 역사부터 해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권력과 결합할 때 그것은 완전히 포퓰리즘과 정치권력의 결합으로 독재권력이 됐습니다. 우린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꼴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민주주의가 붕괴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친명계에서 장악돼 가지고 거의 폭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그냥 만련돼 있고 그것이 이제 그대로 이 당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확산될 것이고 그것이 오래 갈 걸로 예상된다 이야기죠. 다른 의원들도 비판 홍영포 의원은 이번 당은 개정이 김원경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김원경 혁신위원회 제안 1호가 뭐냐 불체포 특헌 포기했지 않냐 우리 이재명 대표부터 그렇게 하셨느냐 안 했지 않냐 이런 이야기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진행되는 거죠. 박용진 의원은 국회의원 평가 규정을 받고 나서 민주당이 주장해 시스템 공천 약속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고 시스템 공천은 총선 1년 전에 공천 룰을 확정한 것인데 이제 와서 당헌을 바꾸는 것은 약속 위반이다. 또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을 열은 불과 4 5개월 앞둔 시점에 위성정당법을 강행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그냥 타반사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 것을 그냥 국민들 밀어붙이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냥 여기서 이제 다 보이는 거죠. 총선 1년 전에 공천 룰을 확정하는 것인데 총선을 불과 4개월 앞서고 당헌을 바꾸는 약속 위반이다. 그건 박용진의 이야기고 우리는 관계없다. 우리는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이게 여러분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박용진 의원은 지금 총선 관련 당헌을 바꾸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헌이다. 당 지도부가 당헌을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권력을 지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그냥 일상화 제도화 될 거란 이야기죠. 총선 끝나고 나면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지금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정말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더불어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일어나게 될 상황을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 비명계가 지르는 그런 고통 울부지점 당내 민주주의의 그런 붕괴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 미리 가보지 않은 그런 미래를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